안녕하세요 커피옴포스터 이치윤입니다 참 영상 하나 올리는 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세 번째 시간 바로 가보겠습니다 로스팅 머신의 비교를 한번 해볼 건데요 이건 정말 참 제일 어려울 수도 있고 제 역대급 미래의 컨텐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많은 로스터들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로스팅기를 구매할 때 뭘 사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돈이 한두 푼 두는 것도 아닌데 도대체 어떤 머신을 써야 할지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다 똑같은 말만 해요 그 스타일에 따라 다르다 어떤 방식의 로스팅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선택할 로스터가 다르다 이 말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이 로스터는 어때서 좋은 거고 이 로스터는 어떤 부분에 초조에 맞춰져 있고 그냥 다 밟으라거나 이게 제일 좋은 것 같다 뭐 이런 얘기 해주신 분들은 거의 한 명도 없었어요 그냥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네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따라 로스팅기를 선택해야 된다 심지어 글조차도 그런 것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많은 고민을 했지만 아직 그 컨텐츠를 만들기에는 제 경험이 너무 부족한 것 같고 그래서 사실 이번 3장에서 모든 머신들을 다 비교하는 그런 엄청나게 멋진 컨텐츠를 할 수는 없고 이번 영상에서는 로스팅 머신을 이루는 요소들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볼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막 마법이라는 것, 연금술이라는 것, 로스팅을 해서 없던 맛을 만들어내는 것 이런 것들이 사실 불가능하긴 하지만 세밀한 것들 하나하나가 합쳐져서 가능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베이스가 되는 게 이런 이론들이죠 내가 쓰는 로스팅기가 어떤 방식이고 어떤 것에 초점에 맞춰져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제가 다뤄본 로스팅기는요 처음에 수망으로 하다가 그리고 펜 로스터 펜으로 막 돌려서 하는 것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처음으로 자작 로스팅기를 구매했던 게 이지스터 100이에요 100g짜리 지금의 이지스터랑 정말 다릅니다 초창기에 처음 만드셨던 그 자작 로스팅기에요 100g 타공에 있었던 집카심 로스팅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이로스터 이게 사이즈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요 아이로스터를 썼었고 부자로스터 550을 썼었고 그리고 스트롱월드를 썼었고 그 다음에 트리니타스 T2를 썼었고 그 다음에 프로바티노 타입2를 써보기도 했는데 이건 많이 쓴 건 아니고 그냥 간단하게 컨설팅을 하면서 한 번 써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로링으로 온 거죠 로링 S7 사실 제가 써본 많은 로스팅기는 열풍에 가깝습니다 열풍식이 훨씬 많은 편이고요 처음에 제가 어떻게 보면 직화식 저번 시간에 제가 조금 부족했던 부분이 복사혈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했었잖아요 참 신기하게 유튜브 콘텐츠를 올리면서 사람들이 알려줬습니다 복사혈의 가장 큰 예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직화식 로스팅기입니다 처음에는 오히려 제가 직화 복사혈이 많이 드는 로스팅기를 써왔던 거예요 수망이나 이런 것들을 쓰다가 반열풍식으로 전도율 비율이 높은 로스팅기를 쓰다가 열풍으로 넘어왔단 말이죠 근데 이 열풍의 비율이라는 것이 많아질수록 정말로 많은 것들이 변합니다 로스팅 프로파일이나 로스팅의 성격 같은 게 많이 변하기 때문에 처음에 적응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느껴봐온 것들을 이 콘텐츠에 다 담고 있는 거죠 아마도 가장 유명한 커피 이론가 중 하나인 스칸라워는 반열풍식에 좀 더 가까운 이론들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다뤘던 많은 로스팅 머신이 반열풍식이었기 때문이고 저는 어쨌든 열풍식이 많았기 때문에 기본 이론을 바탕에서 열풍으로 쓰이는 로스팅기에서 어떤 이론들이 좀 더 좋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저는 로스팅기의 어떤 로스팅 머신의 특색을 결정하는 것 중에서 하나가 교반날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많은 로스팅 회사에서 이런 교반날개를 공개하질 않죠 그리고 일반인들이 교반날개를 볼 일은 더욱 없고요 왜냐하면 드럼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막 이렇게 밑에 들셔봐야 이렇게 들셔서 막 이렇게 그거 해야 보여요 그게 아니면은 보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저는 로스팅기를 쓰면서도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내 로스팅기 내부가 어떻게 돼 있는지 근데 우연하게 한 번 봤단 말이죠 이 교반날개를 그것도 프로받을 처음 봤었던 것 같아요 드럼을 열었는데 드럼 내부가 안 보여요 교반날개가 너무 기학적으로 많이 있었기 때문에 따져보면 비효율적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드럼 안에 생도가 들어가야 되는데 교반날개로 가득 차 있는 느낌이니까 그 정도로 좀 기학적이고 모르겠어요 그때 저는 이상하게 저는 공대생은 아니지만 되게 아름답다고 느꼈거든요 그때부터 이런 교반날개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하고 로스팅기마다 교반날개를 많이 보게 된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전두열방식의 로스터 전두열비중이 클수록 교반날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진 편입니다 프로받이라고 하는 로스터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어떻게 볶어도 맛있다 어떤 콩을 넣어도 프로받 맛이 난다 맛있다 근데 그 반대 이면에는 생도의 특색을 조금 덜 살려내는 로스팅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두열비율이 높은데 정말 잘 뽑혀지는 로스터거든요 그래서 비쌉니다 근데 이게 지금 현대는 또 달라요 프로받은 정말 타입들이 다 다른 것 같아서 근데 좀 일반적인 개념으로는 그렇습니다 교반날개가 정말 이런 사진들이 보면 나오죠 프로받의 교반날개인데요 신기하게 생겼죠 생도들이 교반날개를 통해서 너무 전두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로스팅향이 잘 입혀지게 되고 그래서 프로받 맛이라는 게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조금 더 배전 높은 쪽에 유리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제3의 물결이기보다 제2의 물결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로스팅에 어쨌든 유리한 점이 있고 더 맛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타질 않으니까 아 탈 수는 있지만 굉장히 균일하게 탄다고 해야 되나 그렇기 때문에 로스팅된 향이 정말 잘 배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생도에 초점 맞춰지는 로스팅을 하는 것에는 무조건 유리한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교반날개의 어떤 장점 같은 거죠 두 번째 여기 있는 거는 조퍼라는 로스팅인데 지금 구조를 보면 프로받보다 확실히 뭔가 없긴 없죠 그 외에도 이런 다양한 드럼들이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구조들이 있죠 이 구조에 따라서 맛이 변하긴 변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된다를 알기에는 제 지식이 부족하네요 근데 어쨌든 교반날개가 더 공들을 잘 썩고 아니면 잘 열이 효율적으로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 어떤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은 정말 유체나 이런 유체 역학이나 이런 것들을 정말 잘하는 기술자들이 설계를 잘 했던 것 같고 그래서 비싼 로스팅기가 비싼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보통 직화식 로스터들은요 드럼이 있죠 드럼이 있으면 이 드럼에 타공이 있습니다 구멍이 이 드럼이죠 이런 드럼이 대표적으로 후지로열이라는 로스팅 머신인데요 직화식 로스팅 머신이라고 부르고 전 시간에 배웠던 걸 토대로 하자면 직화식 로스팅은 복사열이 가장 큰 매개가 되긴 됩니다 하지만 결국에 복사, 직화전도 그러니까 직화전도가 아니죠 복사, 전도, 열풍은 항상 존재한다는 것 비율만 조금 다른 편이고요 타공이 있는 드럼은 어쨌든 불이 이 생도에 직접 닿기 때문에 복사열의 역할이 가장 크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거는 예전에 홈 로스터들 사이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뷸렛이라는 로스팅기의 교반 알개입니다 되게 특이하게 생겼죠 얘도 얘는 재밌는 게요 그 전 시간에 제가 얘기했던 드럼의 열이 조절이 된다고 해요 드럼의 그러니까 밑에 가스를 이렇게 뿜어내서 드럼을 달구는 방식이 아니고 드럼 자체의 온도가 조절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교반 날개의 구조가 조금 다른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교반 날개를 한번 보자면 요거 로링입니다 로링 S7 로링 S7의 가장 특이한 구조는요 드럼이 돌질 않아요 대부분의 로스팅기가 이 바깥쪽 드럼이 돌거든요 근데 로링은 축이 돕니다 축이 돌다 보니까 굉장히 특이한 방식이 되죠 그러니까 교반 날개가 보통 드럼에 달려있는데 로링은 축에 달려있는 겁니다 저는 엄청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열풍이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로스팅 방식에 따라서 어떤 드럼과 어떤 교반 날개를 채택하는가 그게 컨셉의 일치가 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기술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로스팅기를 이해를 하는 거죠 교반 날개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고 그 다음은 이제 드럼의 RPM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RPM은 말 그대로 드럼이 돌아가는 속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요 분당 몇 바퀴를 돌아가냐 이런 얘기랑도 연관이 있습니다 보통... 어... 아 이거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보통 드럼이 40 RPM 정도 될 거예요 이게 낮을수록 전도율 비율이 높고 보통 열풍식일수록 이런 RPM이 높은 편인데요 이거는 방식에 따라서 다른 편입니다 이 RPM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달라지는데요 RPM이 높으면 만약에 이렇게 돌아간다 그러면 빈이 RPM이 높으면 위쪽으로 많이 가겠죠 근데 RPM이 이렇게 돌다가 좀 낮다 그러면은 빈이 이런 쪽에 많이 모여 있겠죠 이 RPM에 따라서 센서 위치가 달라지는 겁니다 정확한 센서 위치가 그래서 RPM을 바꾼다고 해서 그걸로 끝이 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정확하게 하려면 RPM이 달라지면 센서 위치까지 달라져야 돼요 그래야 로스팅이 재현이 되는 거죠 똑같은 로스팅을 한다는 게 이렇게까지 어렵습니다 모든 로스터 같은 브랜드여도 조금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이런 것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의 모든 것들이 합쳐진 복합체 같은 거라고 보일 수가 있죠 하나의 세 개가 로스팅기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같은 회사의 로스팅 머신이라도 용량이 작을수록 RPM이 좀 큰 편이고 용량이 커질수록 RPM이 느려지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구조 때문에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RPM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저희가 또 한번 고려해 볼 만한 부분이 빈의 사이즈입니다 스크린 사이즈 스크린 사이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로스팅을 할지를 정말 궁금해하기도 했고 저도 많이 궁금했던 부분인데요 이건 스칸라워의 어떤 유료 강의에도 들어가는 부분 중에서 하나예요 빈 사이즈가 크면요 빈 사이즈가 크면 드럼과 드럼 교관 날개와 마찰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RPM이 한 2에서 3 정도는 낮아지는 효과를 낸다고 해요 RPM이 낮아지다 보니까 빈들이 잘 안 섞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겉면이 타거나 하는 현상이 쉽게 발생을 합니다 로스팅 머신에서는 그 미묘한 차이가 많은 것들을 변화를 시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다 불가능하겠지만 만약에 가능하다면 빈 사이즈를 크게 하면 로스팅 RPM을 조금 높여주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게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겠지만 이런 식으로 연상을 해보면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로스팅을 조금 많이 해본 사람이라면 큰 사이즈의 빈을 다룰 때 항상 타기 쉽다 맛이 잘 안 나온다는 걸 많이 느낄 겁니다 로스팅이 정말 어려워요 저는 모든 로스팅 중에서 스크린 사이즈가 큰 콩 뽑는 게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제 RPM까지 얘기를 했고 이제 드럼의 재질에 대해서 드럼의 재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로스팅기 드럼의 재질은 정말 많은 것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로 드럼 재질에 대한 개념이 충분히 다뤄지거든요 첫 번째가 주철, 철에 대한 것과 스텐에 대한 얘기를 해볼 겁니다 대체적으로 이 표를 보면 나오죠 표에 보면 주철 같은 경우에는 열 전도율 열이 얼마나 전도가 잘 되냐 빨리 변하느냐에 대한 척도인데요 주철이 45 정도가 되고 스텐이 14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텐보다는 주철이 열의 변화를 덜 겪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 드럼이 있으면 스텐 같은 경우에는 열을 주면 금방 온도가 올라가지만 주철 같은 경우에는 열을 줬을 때 열이 좀 천천히 올라간다는 것이죠 반대로 보면 열이 잘 안 날아간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한번 잘 예열을 해두면 열의 변화가 적다 그래서 이것은 또 연결이 되죠 전도율 비율이 높은 로스터는 자연스럽게 주철을 쓰는 로스터일수록 재현성이나 로스팅이 더 안정적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 한 번에 막 엄청난 기적 같은 로스팅을 하는 것보다 프로의 세계로 오면 조금 더 재현성이 좋은 로스팅을 하는 것이 미덕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제품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렇다면 손님이 딱 한 명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100명 중에서 딱 한 명한테만 제일 맛있고 나머지 99명이 맛이 없는 것보다 그 100명이 전보다 조금 평균적으로 떨어져도 계속 좀 맛있는 게 사실 효율적이잖아요 더 좋잖아요 재현성이라는 걸 초점 맞추면 전도율 비율이 높은 로스팅기는 주철에 가까울수록 유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 재현성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열 효율도 좋은 편이에요 열이 날아가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는 생각인 것 같은데 열풍식은 어쨌든 유체나 대류로 일어나니까 들어가는 만큼 생두에 어떤 열이 전달되지 않으면 나갈 거잖아요 근데 전도율 비율이 높은 로스팅기는 드럼에 어떤 열이 축적되는 개념이 조금 있기 때문에 열 효율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니까 가스가 덜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반대로 봤을 때 열풍식 로스팅기 같은 경우에는 스탠 재질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해봤는데 가장 큰 이유 중에서 하나가 주철 같은 경우에는 제조하는 게 굉장히 어렵대요 어떤 원하는 모양을 세밀하게 다듬고 만드는 게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근데 스탠 같은 경우에는 그게 굉장히 원활하게 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열풍식이나 요즘 많이 나오는 자장 로스팅기는 거의 다 스탠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스탠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가스로 하는 로스팅은 사실 조금 자연성이 떨어질 수도 있고 열풍식으로 하는 로스팅기는 오히려 이게 스탠이 맞아요 생각해보면 열풍이 만약에 90%면 열풍이 90%라면 스탠의 온도 변화가 콩의 변화를 좀 절주겠죠 그렇죠 스탠이 처음에는 막 예율이 덜 돼서 10% 뜨겁고 후반부에 90% 뜨겁다고 해도 이 비율 자체가 10%만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열풍식으로서는 스탠 재질의 드럼을 쓰면서 강력한 열풍을 불어넣어 주는 겁니다 이게 드럼의 재질을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쓰는 로스터가 열풍식이면 스탠 재질이기 때문에 예율이나 아니면 쿨링 같은 게 좀 더 빨리 끝나겠다는 생각도 할 수가 있고 이게 잠깐만 시켜도 드럼이 너무 빨리 온도가 떨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대처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요즘 이제 제3의 물결이라고 하는 스페셜티 커피 거기다가 이제 더한 탑 스페셜티 커피라는 것들이 생기고 있죠 그러니까 가격대가 훨씬 비싸진 커피들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로스팅기 이런 로스팅기 이런 커피들일 경우에는 생도 가격이 높아질수록 로스터들이 어떤 걸 무소하냐면 실패하지 않는 것 실패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맛있어 지기 위해서 극단적인 조치를 하는 것보다 좀 일정한 맛을 내는 것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면에서는 열풍이 유리한 건 사실입니다 전도율 비율의 전도율 방식의 로스팅기는 어쨌든 열을 드럼에 주거든요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드럼에 열을 주기 때문에 드럼이 다시 생도에 열을 전달하는 데까지는 이제 어떤 시간이 필요해요 텀이 훨씬 많이 들어오는 거죠 내가 그러니까 10만큼 열을 주고 싶은데 드럼에 그 생도에 정확하게 10만큼 열을 전달하는 게 드럼 재질은 드럼을 통해서 하는 거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아까 말했던 귤레처럼 드럼 자체의 온도가 어떤 식으로 유지가 된다는가 변화가 된다던가 이런 게 돼야 되는데 이거 정말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드럼이 이제 10%면 10% 열이 나고 90%면 90% 열이 유지가 되고 이런 게 되면 이제 드럼으로 전도율 방식으로 조절하는 로스팅기의 어떤 극치 정말 완벽한 로스팅으로 완벽한 전도율의 가능성이 열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근데 열풍으로 하면 이게 좀 가능한 편이거든요 왜냐하면 열풍은 제가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열풍의 퍼센테이지나 강함은 로스터들이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또 이런 말을 하면 그렇지만 스벅 스타일로 볶는 거 있죠 엄청 강약하게 볶는 거? 모든 생도가 거의 비슷한 맛이나 일정으로 강약하게 볶을 때는 솔직히 로스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도 좀 영향이 덜 한 것 같아요 아무리 잘 볶아도 2차밥 절정까지 가는데 이게 뭐 초반에 어떻게 한다고 영향이 막 엄청 많이 가는 거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실 엄청 강배전화할 때는 이런 부분이 또 오히려 자연성이 높아지는 게 아닌가 생각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어떤 로스터 로스팅 머신이 더 좋다 더 우월하다고 얘기는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로스팅 머신을 선택할 때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어떤 길을 가느냐 어떤 목적을 가는지 가지느냐에 따라서 너무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근데 하나 재밌는 점은요 열풍식 비율이 높은 로스팅기를 전도율 비율이 높은 로스팅기와 비슷한 로스팅 시간을 가지면 플랫하고 베이크드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열풍식 로스팅기는 어쨌든 콩이 시간이 그러니까 패스트 로스팅이 아니고 길게 가면 갈수록 정말 플랫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열풍식은 자동적으로 맛을 맞추기 위해서는 빠른 로스팅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이유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드럼 이야기를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댐퍼로 가볼 건데요 제가 이 얘기를 하면 또 딴지를 걸거나 싫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을 거예요 왜냐면 댐퍼 조절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을 거거든요 사실 저도 옛날에 댐퍼 조절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 그게 재밌거든요 수망하다가 막 온도계 생기면 너무 재밌고 온도계 막 여러가지 온도 따라서 다르게 보고 싶고 그냥 막 로스팅하다가 사이클론 생겨서 댐퍼가 생기고 나면은 그게 너무 재밌고 궁금해요 그래서 그걸로 로스팅이 어떤 영향이 가는지를 많이 테스트를 했었는데 사실 점점점 가면 갈수록 이 댐퍼의 역할에 대해서 많은 회의감이 듭니다 첫 번째로 이유는요 여러분들의 로스팅기에 공기유량 측정하는 장치가 없어요 잠시도 전에 댐퍼라는 건 이런 겁니다 댐퍼는 로스팅기의 공기 흐름을 조절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공기 흐름을 조절할 수 있는 거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게 열풍식이 아닌 로스터는 어쨌든 이 사이클론 댐퍼로 대류를 조절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좀 중요한 편입니다 근데 이게 로스팅을 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게 아니고 로스팅을 하기 전에 세팅을 하는 것에서 굉장히 중요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유량 측정하는 그 수치가 로스팅이 로스팅기 있으면 댐퍼를 초반에 어떤 내가 항상 이제 달성해야 되는 그 수치만큼으로 조절을 해두면 돼요 근데 로스팅을 하면서 이걸 조절한다는 거는 이런 느낌이에요 오히려 내 스스로 로스팅하면서 눈을 감아 버리는 느낌입니다 왜냐면 변수가 너무 많아져요 자기는 생각하겠죠 오늘 댐퍼 7로 1팝 터졌을 때 댐퍼를 다 열자 다 열고 1팝이 끝나면은 댐퍼를 반 정도 닫고 좀 뜸을 들이자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게 내가 쓰는 수치랑 실제 반영되는 거랑 너무나 다르다는 겁니다 왜냐면은 지금 여러분들의 댐퍼 상태도 어쨌든 그름 같은 게 많이 뭉쳐져 있을 수도 있고 체프 같은 것들이 끼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수치를 볼 수 있는 로스팅기를 통해서 해보면 정말 달라요 다 열어도 똑같을 때도 있고 닫으면은 물론 좀 수치가 줄어들지만 다 열어도 똑같을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괜히 혼돈되는 것보다 댐퍼는 제가 동영상 하나를 추천드릴 건데 이 동영상처럼 어떤 공기의 흐름을 확보하는 정도로 고정을 해두고 쓰는 게 좋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부분의 어떤 로스팅기든 저는 개인적으로는 로스팅 시작 전에 고정 댐퍼로 고정을 해두고 적정 유량을 확보한 뒤에 로스팅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오히려 제한성을 확보하고 실패를 하자는 방법인 것 같아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1장에서 말씀드린 맛있는 커피의 오류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이죠 내가 댐퍼를 막 조절해서 누군가 맛있다고 하면은 내가 맛있어진 이유가 댐퍼 때문이라 생각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입니다 정말 정확한 정보들을 데이터를 쌓을 수 있다면 댐퍼를 조절해서 로스팅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겠지만 그 전에 해야될 게 너무 많기 때문이죠 다른 것도 다 하고 댐퍼 건드리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뭐 댐퍼 공기 유량이라고 하는 게 좋겠죠 댐퍼를 가장 강력하게 열면은 유량이 너무 빠를 때는 센서 자체에 이제 이거는 모든 로스팅기에 적용되는 건 아닌데요 강력한 열원이 있는 열풍식 로스팅기 같은 경우에는 유량이 많이 확보되면 팝 터지는 온도가 높아집니다 빈들은 똑같은 온도에서 팝이 터질 거예요 대체로 근데 왜냐하면 이 BT라는 게 센서 온도이기 때문에 강력한 열이 그러니까 BT보다 ET가 항상 높잖아요 environmental temperature가 항상 더 높은 편인데 이 ET에 해당하는 열풍이 센서에 훨씬 많이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유량이 많이 확보되면 그렇게 되면 이제 더 높은 온도가 측정될 때 팝이 터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거는 로스팅기마다 좀 다를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제가 썼던 건 센서 온도가 되게 높을 때 팝이 터졌습니다 똑같은 빈으로 했으면 댐퍼를 다 닫았을 때와 다 열었을 때 열었을 때 팝 온도가 더 높았다 근데 빈 온도는 똑같을 거예요 실체 빈 온도는 마지막으로 한번 얘기하고 싶은 거는 센서에 대한 얘기입니다 저는 앞선 모든 요소들도 중요하지만 센서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보면 볼수록 요즘도 더 느낍니다 왜냐하면 센서는 저의 눈이에요 눈 눈을 감고 뭔가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정도가 되면 진짜로 장인의 경지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 센서가 뭔가 이제 모두가 다르단 말이에요 모든 로스터들이 그래서 프로파일도 달라지고 우리가 소통하기가 너무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스칼라우라는 사람은 처음에 많이 하는 게 로스팅기 튜닝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맞춰버리는 거죠 칼리브레이션 튜닝이라고도 하고 로스팅 칼리브레이션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스칼라우가 추천하는 건 3mm의 센서를 정확한 위치에 부착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의 말로는 150도에 팝이 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온도랑 센서의 위치를 맞춰버리는 거죠 근데 확실하게 센서의 미리수가 작아질수록 3mm에 가까울수록 반응이 정말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더 반응이 빠를 때 측정하는 게 정확하긴 하겠죠 10mm의 센서가 부착되어 있으면 TP도 늦게 오고 조금만 해도 스무스하게 내려가는 편이에요 ROR 같은 게 이제 나중에 ROR 얘기도 할 건데 스무스하게 내려가니까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센서를 바꿔버리면 아루아루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센서도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들의 프로파일을 막 판단하고 누군가한테 검증받고 다른 사람의 프로파일을 검증하기 전에 여러분의 로스팅기의 재원이 어떤 것인지 부터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TP라는 건 어쨌든 센서로 결정이 되는 게 많거든요 로링 같은 경우에는 TP가 30초 60도에 옵니다 엄청 빠르죠 로링도 3mm 센서를 쓰고 있어요 근데 팝 같은 경우에는 거의 205도 근처에 옵니다 굉장히 높게 오죠 열풍이 너무 세기 때문이에요 간격이 정말 크죠 이게 이제 어떤 열풍의 세기와 어떤 센서 차이 때문인데 이런 부분이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팝 몇 도에 와야 돼요 몇 도에 와요 몇 분 해야 돼요 이런 걸 물으려면은 내 로스팅기가 어떤 건지 알아야 되거든요 아시겠죠 자 3장 마지막 요약 3장 마지막 요약은 로스팅기 머신의 종류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거는 시간이 지나면은 자동으로 알게 될 것입니다 자동으로 알게 될 것이니 여러분은 인풋과 오프부터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 이게 유튜브 영상을 컨텐츠로 만드니까 너무 오래 걸려요 편집하는 데도 막 4시간 걸리고 찍는 것도 힘들고 대본 다시 만드는 것도 기획하는 것도 힘들고 해서 제가 여기 페트리온이라는 거 프로필 그 이번 영상에 그 상세 설명에도 링크를 넣어둘 건데요 페트리온이라고 후원을 하는 어떤 제가 글을 쓰면은 여러분들이 후원할 수 있는 어떤 SNS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블로그 같은 곳에 제가 기획했던 어떤 글들을 다 넣어둘 거예요 추출의 끝판왕에 대한 글도 넣어둘 거고 로스팅의 끝판왕에 대한 글들도 다 넣어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눈에 보고도 다 알 수 있도록 영상보다 글이 편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3강 했는데 거의 이게 9강까지 갈 거예요 근데 이 9강까지에 대한 내용을 미리 보기로 먼저 넣어둘 겁니다 글로 여러분들이 먼저 볼 수가 있는 혜택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제가 올해 목표가 책을 하나 출간을 할 거예요 이거는 커피이나 커피를 맛보는 방법 커피를 더 맛있게 맛보는 방법들에 초점에 맞춰져 있을 거고 대중이나 바리스타 많은 로스터들 모두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커프로서 전문적으로 테이스팅할 때와 그냥 커피를 즐길 때 어떻게 했을 때 더 맛있게 느껴졌는지에 대한 얘기 드릴 건데요 어쨌든 여러분들의 손님이 맛있게 느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돕는 어떤 책이 될 겁니다 이 책에 대한 것도 여기 계속 책에 대한 내용을 계속 쓰고 올해 말까지 출간할 수 있도록 할 거예요 후원 금액이 3,000원이거든요 월 3,000원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후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더 열심히 해 보겠으니 꼭 후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